기운이 좋네 요 근처에 누구 뭐 연예인 스타일리스트 하시죠? 아니요 아니요 저 오늘 뉴진스에요 뉴진스 딸이 있어요 아 그렇네 언니씨 뉴진스가 이제 뉴진스야 뉴진스 이거 SDF팀이야 뉴진스 뉴진스 야 갈물꽃특집에 한번 갈물꽃특집에 한번 모셔라 아 진짜 똑같아요 아 진짜 똑같아요 아 진짜 똑같아요 아 진짜 똑같아요 아 나 지금 아는거야? 야 얘 소식 진짜 늦네 야 얘 소식 너 이제 알았어 다같이 먹자 나이스 다같이 먹자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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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주얼이 야 야 골민아 야 야 골민아 벌려 좀 앉아 손이 다 가야돼 따라가야돼 고맙습니다